네, 여러분 중대 발표가 있겠습니다. 드디어 내일 청일전자 미쓰리가 첫 방송을 합니다. 미쓰리가 과연 회사를 살릴 수 있을지 지켜봐주세요. 내일 밤 9시 30분 TVN에서 만나요. 사장 나오라 그래. 후임 사장님이십니다. 대표님이요? 좋은 아침입니다. 사장님. 미쓰리가 참여가 사장이라니. 정황당할 거야. 우리가 부동했냐? 근데 왜 행패야? 어떻게 될지 뻔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고? 그럼 그때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.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물어볼 때마다. 부장님. 부장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. 우리 회사 진짜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경리보다 사장이 체질? 미쓰리 제법이다.